도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두두 아 아 저는 많이 안자고 저희도 먹고 싶은거? 아 그렇다고 메뉴판이 없네요 아예? 아니야 얼마 없어여 삼겹살도 있고 굴하고 꼬막 좋다고요? 삼겹살하고 굴? 네 삼겹살하고 굴하고 네네 삼겹살은 아까 하나 갖다 놓은 거 먼저 있어요 이거 뭐예요? 삼겹살 아 이렇게 받으세요? 응 이렇게 갖다 드려 슈퍼에서 있는 거 그대로네? 네 그대로 드려 무겁살? 응 이렇게 한 개씩 넘어 넘는 거 600 600 600 거기 딱 안 맞춰주더라구요 이게 미개사기죠? 아니 맞아요 미개사기 미시가 자라가지고 응 안보여어 자리는 어디 테이블이 옛날 레스토랑 그런 거 같아 아 그 자리만 옛날에 먼저 하시던 분이 거기서 그냥 뭐 좋은 거 했잖아요 오 오 감사합니다 이야 김치 물은 여기서 가져가면 아 재밌게 다 받은 거 아 우와 파김치 사와도 돼요? 응 이러면 돼요 참기름도 지대로네 네 짠 우와 좋다 좋다 제가 보기엔 얼음은 아니고 태국인데 응 음 음 음 다 어울리죠 다 어울려? 응 어 으 그 많이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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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좋으셨네 아하하하 아유 떨어졌고 우와 꿀 반을 들이고 반을 줄 수 있고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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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탱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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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술값만 받으시네요? 조금 더 받는거죠 술값만 받으시고 조금은 남으니까 안 남으면 안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쏙 드시는구나 맛있겠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오! 맛있는데 시간은 전해시고, 부위도 어려운 걸 다 읽어봅시다. 우와! 김치가 더 맛있어 김치에 더 맛있냐 너무 이쁜다 신기하다 냉랭장 버섯전 서비스 구웠습니다 버섯전 기름달라다 기름달라다 냉랭 소주 양파 양파 한 번 더 크라컵 골고쌈이네 골고쌈이나 수고하는 오수 ? 아, 요새 돼지 기름에 기울이니까 더 고소할 것 같다. 땡글땡글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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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... 우와... 잘... 야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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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끓여줬어 도착 으하... 그러고 Skog shin 한글자막 by 한효정